태그와이브 사무실 태그와이브 사무실 태그와이브 사무실 안녕하세요. 태그와이브 입사 1개월차 인턴 성채령입니다. 오늘은 태그와이브 사무실은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이제 막 버스에서 내려서 출근하러 가는 중입니다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회사의 외관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8층에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가기 전에 먼저 들릴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1개월 동안 회사에 다녀본 곳 중에서 제일 좋다고 느낀 공간이에요 직원분들이 휴게 시간을 갖거나 서로 편하게 얘기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제가 처음에 근무한 날에 여기서 대표님이 영상 촬영을 하셨어요 이제 8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로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있는 층이에요 이곳은 부엌 역할을 하는 공간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어요 이곳이 제가 일하는 공간입니다 혹시 태그하이브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서버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또 다른 업무로는 개발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샤티 앱에서 가장 신경 써서 만드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만든 부분은 문제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문제 시스템은 학생이 더 효율적으로 문제들을 풀게 하기 위해서 기억력 알고리즘과 그리고 실력 평가 시스템 등 여러 가지를 도입하여 좀 더 학생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티의 퀴즈가 좋을 수 있었군요 대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태그하이브의 또 다른 사무실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디자인이나 앱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수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클래스 사티 앱 UI 디자인 수정할 게 있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UI 디자인이 좀 생소한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UI 디자인은 앱 화면 디자인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어도비 XD라는 UI 디자인 툴인데 여기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프로토타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앱 사용하는 것처럼 미리 보기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한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다음 화면이 어떤 게 나올지 다음 액션이 뭐가 나올지 이렇게 프로토타입 이용해서 확인하면서 또 수정할 거 있으면 작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사티 앱 디자인이 작업이 되는 거군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보통 회사 밖에서 먹거나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저희는 보통 여기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있어요 밖에 날씨도 볼 수 있고 회사 선배님들과 얘기도 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태그하이브 오피스 투어 영상은 끝이 났는데요 어떠셨나요? 태그하이버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회사에 나와서 오피스 투어를 하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태그하이버의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사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안녕